사진도 그렇고 조각도 그렇고 설치도 그렇고 그림들도 그렇고 뭔가 여러 가지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그런 이상 세계를 작가분들이 시각화해서 표현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전시회를 한 바퀴 돌고 나시면 많은 분들이 제가 뭘 말하거나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mane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